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발하는 남자 개나임입니다. 이번 코딩 레이스 첫 번째 주제는 To-do 앱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To-do 앱은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한 번쯤은 만들어 봤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등록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앱 사이클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안을 잡았습니다. 페이지는 지금 5개로 보이지만 3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에 달력이 있고 이게 메인 페이지죠. 메인 페이지에 버텀 네비게이터도 없고요. 그냥 한 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. 홈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달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더를 슬라이딩 패널이죠.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펼쳐지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단 이 헤더 쪽은 가려지지 않도록 몇 월 달인지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할 일 그리고 완료.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가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체크가 되면서 이 할 일에서 완료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 다음 완료된 것들은 취소선이 쫙 되면서 이렇게 완료됐다.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하단 이게 프로그레스예요. 프로그레스를 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5개를 완료했다. 그러면 이 프로그레스가 5, 50% 정도만 차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그날의 업무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투도를 할 것들을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. 그거에 대해서 완료된 전날이라든지 금일 작업해야 되는 상황들을 다 완료를 했다면 파란색으로 심볼이 일자 밑에 생기게 되고요. 할 일이 남아있다라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에게 아 작업을 못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이드 표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런 것도 구현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러팅 액션 버튼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등록 페이지가 뜨는데요. 등록 페이지는 이렇게 플러팅으로 뭔가 뒷배경이 띔 처리가 되면서 뜨는 방식이 있고요. 아니면 전체 페이지로 그냥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 두 개 중에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할 일 제목과 설명 글을 작성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안 된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할 일하고 완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. 어 그 다음에 삭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이 할 일을 삭제할 수 있고요. 여기 이 체크 버튼 쪽을 클릭을 하면은 할 일이 완료가 되는 방식이고요. 글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일 등록이나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해당 데이터들이 들어온 상태로 수정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 앱 투두 앱을 만들 예정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제약 사항이라면 일단은 지난번 제 최근 영상이죠. 에스켓 플라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뤘었는데요. 그 에스켓 플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상태관리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. 저는 겟엑스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달력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칼렌더라고 있습니다. 테이블 칼렌더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이 패널 슬라이딩 패널은 슬라이딩 업 패널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.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개발 앱은 기간이 있는데요. 기간은 일주일입니다. 일주일 동안 이 세 개의 페이지죠. 메인, 그 다음에 등록, 그 다음에 두 개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페이지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기능은 CRUD가 다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저 역시 이번 일주일간 작업을 해서 완료되는 시점 다음 주에 제가 작업한 결과물 소스를 가지고 리뷰하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 위치는 더보기 설명란에 기재되었으니까요. 그 링크를 참조해 가지고 파일을 받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참여합니다. 이렇게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약간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도 본기 부여가 돼서 많이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